안녕하세요. 루쌤 그루의 라이쌤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경쾌하게 인사드린 이유는 오늘 설명드릴 튜토리얼이 굉장히 신나고 경쾌하기 때문입니다. 가수의 이름은 슈프림팀이라는 가수고요. 노래 제목은 슈퍼미직입니다.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전주인데요. 양쪽에서 퍼져있었다가 투카운트 동안 입장을 해주실 거예요. 입장을 해주실 때 가운데로 가운데 사람 기준으로 모여주시는 것처럼 입장을 해주실 거거든요. 투카운트 동안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좀 모여주시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쓰리카운트부터 왼손, 오른손 먼저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3, 2, 3, 4, 5, 6, 7, 8, 4, 2, 3, 4 마지막 가슴, 5, 6, 7, 8, 3, 끝내시면 이제 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여있는 상태로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 왼발 드시면서 팝핀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되시는 분은 가슴을 앞으로 튕겨주시거나 무릎을 접었다 펴주시는 동작을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팝핀 느낌이 나실 거예요. 1번 1, 2, 3, 4, 5, 6, 7, 8입니다. 이 7, 8 때 7, 8이 아니라 7, 8이에요. 2, 2, 3, 4, 5, 6, 7, 8 1번은 16카운트입니다. 2번 할 때 4카운트 동안 자기자리로 가실 거예요. 퍼지신다는 얘기고요. 1, 2, 3, 4 그래서 자기자리로 가주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잘 알려주시면 후렴이고요. 3번입니다. 오른쪽 발 먼저 앞으로 나가실 거예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왼발 나가실게요. 3, 2, 3, 4 5, 6, 7, 8 4, 5, 6, 7, 8 해주시면 4번으로 바로 들어가실 거예요. 4번은 워킹 하실 건데 이때도 좀 모여주실 거예요. 1, 2, 3, 4 5, 5, 6, 7, 8 앞사람의 어깨를 잡아주시고 오른쪽부터 이동해 주실 거예요. 2, 2, 3, 4 5, 6, 7, 8 자유롭게 해주신 다음에 3, 2,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2번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2번, 3번까지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한 4번은 엔딩에서는 조금 달라요. 동작은 똑같은데 와서 마지막 엔딩 설명드리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와서 똑같이 어깨에 손 올리고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끝나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가시는 카운트가 있으세요. 1, 2, 3, 4 5, 6, 7, 8 수록 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요새 날씨가 너무 덥죠? 이 더운 날씨에 저희 노쌤 크루와 함께 쇼파 매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노쌤 크루의 라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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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change FC 안녕하십니까 혜 안녕하십니까 Crunch